Q. 위너브라더스 우리가 모였다! 위너브라더스! 오늘 어디예요? 여기가 어디야? 느낌 보니까 약간 뭔가 체육대 야유회 같은 거 야유회 약간 이런 느낌인 거 같은데? 자 여러분! 오늘은 저희 위너브라더스 최초로 저희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위너브라더스 최초로 게스트요? 과연 누가 오셨을지 나와주세요! 나와주세요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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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머리가 까스린디 뿌리는 줄 알았잖아 환영! 트레이저! 안녕하십니까 트레이저입니다!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베스트로 아주 나 솔직히 몽클 감동이야 네가 불러냈잖아 자 그럼 한 명씩 개인 소개도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트레이저 리더 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냥 저희끼리만 놀다가 이렇게 여기 선배님들과 같이 놀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아주 기똥차게 놀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역시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저 도영입니다 체육복 입은 만큼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! 화이팅! 달려! 안녕하세요 트레이저 리더 지은이입니다 오늘 큰물에서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오늘 큰물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저 할또입니다 오늘은 위너 현들이랑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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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YG에서 나보다 큰 사람 처음 봤어요 하하하하 이렇게 다 같이 만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위너 중에 제일 좋아하는 멤버 멤버 야 그거 그렇게 팔짱 끼고 말이야 하하하하 야 나 나 아니면 남식은 아니기만 해봐라 이런 뭔지 알지 아니 이거 솔직하게 해야 돼 한 명만 뽑아라 딱 한 명만요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 중에서 한 명씩 건강하고 건강하고 트레이저가 가장 존경하는 네 위너 형들은? 저희 이제 제가 연습 때부터 이렇게 형들이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고 막 또 하시고 막 또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뮬 촬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우리 위너 형이 오셔서 아 진짜? 고기도 구워주시고 소세지도 구워주셨습니다 우리 위너 형께서 네 위너 형이 너 뮬 촬영장도 갔어? 돼 갔는데 동생들이잖아 에이 멋있는 선배네 얼마나 더 잘 될지 모른다고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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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잘 돼야지 잘 돼야지 씨를 뿌려놔야 돼 아 미래를 바라보고 아 미래를 바라보고 씨를 또 뿌려놨군요 자 이렇게 게스트까지 초대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위트 있는 브라더스 위너 트레저 어 위트 있는 오 오 위트 있다 브라더가 되어 보는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서로를 또 알아가야겠죠 센스 체인지 센스 체인지 장이 있거든 우리 춤은 뭐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얘네도 엄청 빡세잖아 오늘의 우리 공호의 안무 되게 어려워 공호 안무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너 이렇게 텀블링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 아 옛날에 한창 했었지 일본 투어할 때 그치? 일본 투어 무슨 곡부터 보여드릴까 우리가 끼부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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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무를 팬분들 좋아하시니까 근데 저희 팬분들도 끼부리지마를 되게 좋아해요 20대 때 풋풋한 우리도 20대 초반에 했으니까 그래도 딱 20살 딱이다 도용히 와 20살이야? 우리가 한번 알려줄게 예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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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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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바로 할 수 있어 아 이거 바로 하지 자 준비됐습니까? 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아 와 와 바로 해 바로 금방 하는데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거 잘했어? 몰라 못 봤어 사실 이게 동작을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여기로 아 게임으로 되구나 밴드를 위해서 너네 지금 몇 년 차야? 저의 2년 차 2년 차 2년 차 한창 해야 돼 말할 거니까 애교로 하란 말이야 아 진짜 민어도 야 작년까지 웅쿵빠 웅쿵빠 계속 하다가 난 노래부터 안 됐단 말이야 그래 한 번만 더 보셔 한 번만 더 보셔 한 번만 더 보셔 창피하면 벌칙이야 아 아니 안돼 현석이 스웩 안돼 아아 1석 2조 이런 건 안 돼 이거? 현석이 솔로 타임 벌칙 오케이! YG 스타일 안 돼 진짜 깨끗하게 간다 퓨어 하기가 안 돼 그러고 안 돼 그러고 안 돼 혀내밀지 마라 잠깐 안 돼 안 돼 이거 왕이 가는데 야 이거 안 돼 그룹이 뭐야 이게 형들이 언제 있어 언제 가르쳐 언제 가르쳐줬어 지용이 형이잖아 이건 쟤만의 스타일로 또 이제 탁색해가지고 재해석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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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트레저 안무랑 배워보자 오케이 이때다 제일 어려운 걸로 솔직히 뭐가 어려워? 사랑해 사랑해 만장일치야? 네 아니 사랑해 한 번만 보자 그럼 왜 힘든지 가자 히히 허허허 널 사랑해 널 내가 어떻게 놔며 널 사랑해 뭐야 진짜? 완전 유행 너무 유행 모두 박자를 다 쪼개면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야 이거 진우 형 할 수 있겠어? 못 해 적당한 거 적당한 거 오케이 헬로 아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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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1, 2, 3 1, 2, 3 1, 2, 3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아, 좋아, 좋아, 좋아 1, 2, 3 1, 2, 3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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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, 이게 쉽다 이것도 저희가 알려드려야 돼 아, 20분 정도 배워보자 오케이 일단 처음에는 그냥 45도, 45도, 90도 해가지고 헬로, 헬로, 헬로 헬로, 헬로 이때부터 뛰면 돼요, 그냥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넷 일곱, 여덟, 셋, 넷 네, 그리고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예스, 예스 괜찮으시죠? 아, 그럼 그러면 콜라보를 해서 넷이 하고 빠져둘게 그룹을 할라구요 노래주세요 가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모의터를 봤는데 한 팀인 줄 알았어 근데 아직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지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위바위보! 저 민호영 뽑겠습니다 루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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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초이스! 잘못 뽑았어 자 가위바위보! 저는 어? 수은이 형! 낙증해요 어차피 둘 중 한 명으로 와야 돼요 진짜 약해요 아 진짜 알았어 자 가위바위보! 아 근데 나는 자연스럽게 이 팀인 거야? 난 누가 뽑지도 않았는데 이 팀이야? 저는 지훈이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이거 약간 래퍼랑 나눠지네 가위바위보! 아싸 그럼 도영이가 일로 오고 래퍼와 보컬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 좋네 아 좋네 딱 나는 좋네 네 저희가 옷을 갈아입고 모였습니다 됐어요 각오 한 마디씩 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보컬팀 대표 김진우 씨부터 무제한 한 마디 각옵나 조용화 부탁드립니다 죽을 각오를 해서 이게 꼭 얘기했어 아 아 죽을 각오? 죽을 각오 하셨어요 막내부터? 루서가 네? 저요? V LIVE 쇼미라고 생각해 예 그러면 저는 죽일 각오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여! 여기 앰뷸런스 불러서 이 새끼 싹 다 죽여버리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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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라운드는요 동문서답 게임! 네! 쉽다 쉽다! 아 우리 이겼지? 네 보컬이 했어 보컬이 이겼네요 자 이 동문서답 게임 혹시 알고 계십니까? 뭔가 뭔데 뭔데 재밌겠다 가스레인지 두 개 가스레인지 누가 제일 힘들어? 아 렌즈 형 야 번호 대결 눈빛 교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만치 않은데? 보! 자 도영이 성공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작! 형 어제 힘들었죠? 목걸이 예쁘다 형 귀걸이 예쁘다 야이 이거 맞아 서로 예쁘다 그러는데?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아 맞아 시작! 아 머리 예쁘다 형 목걸이 이거 하나 빼라 이거 너무 너무 튄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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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걸이 이거 예쁘다 아 그게 아쉬워? 야 야 하나 줘라 그냥 나 이제 알겠어 야 목걸이 줘 그냥 빨리x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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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알겠어 아 오케이 알겠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 목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 들어가고 민호가 한번 해봐 아 민호가 민호가 민호 한번 보여줘라 준비 시작! 형 오늘 선글라스 뭐 했어요? 야 칭찬에 약하고 야 칭찬에 약하고 너 왜 이렇게 칭찬에 약하고 이것도 부연 게 도영이가 질문을 안 하고 아 질문 아니에요 강칸사를 했잖아요 아 그렇네 아니 뭐 승민은 저랑 먼저 할까요? 승민이가 할 줄 아나 보다 시작! 너 왜 머리가 노란색이냐? 사이즈가 작아 오이 너 밥 먹었어? 아 선글라스 멋있다 너 목걸이가 왜 이러냐? 김치볶음밥을 먹어서 그래 아니 말이 됐잖아 그래 같이 목걸이가 먹으면 김치볶음밥을 먹어서 그래서 이유를 말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자 그리고 오케이 답을 생각해내 이거 야자로 가자 야자로? 동등하게 이게 게임이니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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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 형님 민호 죄송합니다 형님 인어 더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맛있다 목걸이가 왜 그러냐? 아 여기 세트가 너무 이뻐서 그래 이뻐서 그래 아 봐 준비 시작 어 이가 되게 가지런하시네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승민이 오늘 마치고 약속했어? 사랑해 아 귀가 되게 예쁜 거 같은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? 저 커피 하나만 갖다 주세요 우와 승민이는 오늘따라 얼굴이 예쁘다 배고프지 않아? 아 저 친구 나면 안 되는데 어? 예! 예! 아 이거 자 너부터 해 아 저 또 네 알겠습니다 먼지 묻었다 아 아 야 질문하지마 야 더 관찰이 아니야 관찰하지 말고 질문하라고 아 갑자기 로맨스를 찍어 아 나 웹드라마 찍는 줄 알았잖아 질문 질문 자 너 막내 아니라며 너 좋다 좋다 아 뭐가 좋은데 야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나와 또 형이한테 인정받았다 인정받았다 하하하 너 좋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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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우 가르마 이거 너 5대5야? 하하하 너 얼굴 왜 그래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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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얼굴 왜 그래? 형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하하하 너 얼굴 왜 그래? 대답을 하라고 아 진짜 아니 먼저 해! 너 사실 우리가 불러서 원망스럽지 자진몰이 장단 오늘 밥 먹었어요? 빠바바 빠바바 하하하 귀엽다 너 이거 목걸이 왜 어디서 훔쳤냐 이거? 어? 아 괜찮습니다 네 아 아직 안 들어가면 돼요 네네 아 괜찮습니다 어? 오늘 메이크업 어떻게 하신 거예요? 형 형 안 돼요 형 안 돼요? 예쁘게 했지 하하하 하하하 야 또 방송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해주네 야 우리 또 루톤을 위해서 루톤 루톤 기로가 이럴까봐 지훈이 잘하네 먼저 손목에 루타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작전 따로 아아아아 시작! 형 귀 언제 뚫었어요? 너 눈이 이쁘다? 넌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지? 고 추워 주셨습니다 오 잘 먹었습니다 오했ety 형 시계가 어디 거에요? 이따다킴 오! 잘 받아 쳤어 너희들 진짜 나오기 싫었지? 우! 야! 야! 야 이겼어! 야 이겼어! 슬퍼! 제가 교육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야 잘한다 지금 털을 찔러버립니다 이따다키마쓰 오 이거 받아 쳤어 너희들 진짜 나오기 싫었지? 야 이겼어x2 제가 교육하겠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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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교육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야 잘한다 지금 털을 찔러버리네 아 진짜 엄청난 접전이었습니다 오케이 정말 접전 끝에 1라운드 우승팀은 저희 포거지 10라운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? 네 왜 이렇게 귀엽냐? 주민해라 현석이 더 중요해 얍 나 이거 망했다 나 망했다 아 아 저 뽕먹있다 뽕먹 어 뽕먹돼? 아 저 뽕먹있다 뽕먹 어 뽕먹돼? 아 이 형 아 아 잘렸네 오 야 나 공주서 올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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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끝 끝 끝 끝 그만 그만 아 야 그래도 우리 많이 넣은 거 같아 3개 3개 넣었어 3개 3개는 많이 넣었어 감사합니다 선방했어 저렇게 숙이기 있어? 안 돼 형 그건 거북목돼 시작 오 우리 팀이야 우리 팀 아 형 가만히 좀 있어 오 야 왜 하나도 못 넣냐? 진짜 힘들어 지금 너무 높아 딱 오케이 움직여야 돼 오케이 어 안 돼 그렇지 움직여 움직이마 움직이마 움직여 움직여 아 왜 움직여 오케이 어 왜 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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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뭐야 너무 뛰지 마! 너무 뛰지 마! woke up 막막막은 한 10개 대게 대게! ach hay** 안 외모ット är det 뭐야? 지금 오 하하 we are we are we are i love you 나보다 네가 더 좋아 좋아 크게 담 오후